물이 좀 많은 거 같은데? 물이 좀 작은 거 같은데? 불이 너무 맛있어? 아니 니 거 신경 써요. 일단 요것만. 아닌데 불이 좀 올라오면 고개를 올리는 게 아닌데. 찌개나 잘 끓여놔 찌개 찌개. 잘 끓여 봐봐. 아 불안한데. 참기름 바른 거예요? 어 바른 거. 안 보자 안 보자. 아무튼 냄비밥은 기타. 좀 안 익은 거 아니고? 좀 덜 익은 거 아닌데? 안 익었는데 고기가?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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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어. 이게 이탈리아 스타일이야. 아 맛있겠다. 6점을 느껴마. 6점을 느껴마. 잠깐만. 말 그지마. 하하하하. 말 그지마. 하하하하. 아우만 하지마. 아우만 하지마. 향이 있어. 스파어 향이 있어. 스파어 향이 있어. 스파어 향이. 어떻게 해야 돼. 어떻게 해야 돼. 어떻게 해도 맛있다니까. 대박. 대박.